선생님이 되려면 아마 개를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자위반 타위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의 덕분이다 아니면 저의 덕분이다 이런 다양한 치유다 아니면 교육이다 활동이라고 할 때 개만 어떤 활동을 한다. 미국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들에 한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농용과학자 김병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반려견 박리랑 같이 실연했는데요. 한 번 까매서 어떻게 모습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의 영혼의 소울메이트입니다.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인사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는 내려놓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감 또는 치료 도우미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차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일반인 대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서 교감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있었던 2022년도에 있었던 교감 활동인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가끔씩 충동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많이 자진 다툼을 합니다. 저희 강아지들과 같이 한 8주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위반 타이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조금 격한 단어가 아닌 정화된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강아지의 덕분이다 아니면 저의 덕분이다, 저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강아지들을 대하면서 조금씩 조금 공감하면서 배려하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배워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의를 지킬 줄 알게 됐습니다. 또는 경청할 줄 알게 됐습니다. 또는 조금의 배려를 할 줄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 외국에서는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고요. 국내의 경우도 2010년도 이후에 이런 사례들,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반려동물 또는 동물을 매개로 해서 하는 치유나 치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했던 분이 유명한 닥터 프로이드인데요. 우연치 않게 심리상담을 하는 중간에 반려견 조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프로이드 박사가 반려견 조피를 계속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동물 교감이다 아니면 동물 치유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 닥터 레빈슨 박사입니다. 반려견 징글스를 데리고 교감 활동을 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들어와서 물론 그전에는 이런 조금은 전문적이라기보다는 활동 정도를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도 말고 저도 물론 그런 전공을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이고 활동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들과 어떻게 어떤 기재로 치료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많은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Human and Animals Mond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생명사랑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데 바로 인간의 DNA 유전자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물을 만졌을 때 동물과 교감했을 때 가져오는 변화들은 신체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또는 정서적인 반응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 교감 또는 동물 매개, 치료, 치유라는 개념들이 많이 발달이 됐고요. 미국,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동물 또는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개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선생님이 되려면 아마 개를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개를 동반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효과가 정말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교육부에서도 권장을 하게 되고 그게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전국의 한 600여 개 학교에서 이 스쿨독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강아지를 이용한 교육계의 적용은 아마 이 오스트리아가 가장 앞서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국내의 경우에도 저도 이제 여러 개 학교를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를 가봤지만 비지팅 독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저같이 반려견 또는 치료 도우미견과 생활하는 일반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스쿨독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한 학급의 한 강아지가 들어가도록 일단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강아지가 필요해요. 사실 이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일단 안전성.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 확보되고 학생들이 어떤 소리를 지른다거나 만진다거나 할 때 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성 또는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호적이냐라고 해서 이 사회성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합성이 되는 이 네 가지 분야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서 이런 학교 스쿨 도구로 또는 치료 도우미견, 교감 도우미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민간 학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보셨던 저희 강아지 소개시켰던 저희 강아지도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교의 치료 도우미견으로 일단 인증을 받은 강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강아지의 견종은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에 통과되는 아이들은 사실 견종을 불문하고 어떠한 견종이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활동성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좀 대형견과 활동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안전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형견, 예쁜 아이들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치유다 아니면 교육이다 활동이라고 할 때 개만 어떤 활동을 한다 그건 아니고요. 미국 교도소에서는 모범수들에 한해서 일반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전에 고양이 돌봄 이런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효과가 많이 검증됐고요. 이런 연구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승마치료사라고 하는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마사에서 운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말을 타면서 말과 교감을 통해서 신체적인 효과 또는 정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이런 승마치료가 지금도 국내에서는 시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국가자격증도 시행이 됐고 원외치료라든지 살림치료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들이 지금 발급되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게 다른 선진국에서 조금 늦게 출발은 했으나 또 우리나라가 한 번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가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치유 프로그램들을 아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았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물로 인한 우리가 어떤 갖는 행복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물에 대한 애정, 배려, 존중 같은 걸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우리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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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